세아베스틸 대표가 올해 또 국감장에 섰습니다. 허술한 의식 속에 중대 자해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. 대표의 거듭된 약속에도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국감장에선 세아베스틸 대표.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진 지난해 증인석에 서서 노동 안전을 거듭 약속했지만 헛된 말뿐. 올해 또다시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그 전에는 그걸 포크레인으로 작업했잖아요. 사고 난 이후에는 또 포크레인으로 했잖아요. 통상적으로는 포크레인으로 집어넣고. 이렇게 위험한 작업 지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. 이런 위험한 작업을 사람을 넣어. 대대적으로 홍보한 1,500억 원짜리 안전대책이 허울뿐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엉터리 방연복 사다 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런 보호장구를 갖다 놓고 그런 곳에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. 고도화된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안전문화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정말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화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도 쏠렸습니다. 4월 초 특별근로감독이 끝나자마자 작업 중지 명령을 풀어줬을 뿐 아니라 군산지청이 3년여간 적발한 군산공장 산업안전 위반 건수가 100여 건에 머문 데 반해 광주청이 특별감독 열흘 만에 560여 건을 발견했다며 허술한 감독이 재해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때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3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. 뭘 그렇게 봐주고 있는 겁니까?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독을 했고 그 해당 부분에 내린 작업 중지였습니다. 안전점치가 완료되었다고... 국회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세아베스틸과 군산지청이 중대재해를 키워온 정황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